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박현재입니다 오늘은 X 프로토콜의 특별한 이벤트를 가이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에 게임파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토큰 출시 전에 노드를 미리 돌려서 이득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 오늘의 영상이 정말 유용하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X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그리고 레이어2인 베이스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레이어3 프로젝트로 엔터테인먼트에 특화된 메인넷입니다 이제 오피스텍을 사용하는 레이어2의 특성상 이제 슈퍼체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잭션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가스비가 낮으며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비롯한 각종 엔터테인먼트 디앱 생태계를 구성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 게임 채널들을 생각해보면 이제 온보딩하는 메인넷이나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체인 선택에 있어서 확장성과 속도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X 프로토콜은 이런 문제점을 포착하고 이더리움 그리고 베이스, 슈퍼체인이라는 게임 생태계 구성에 매우 유리한 체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래 보시면 인베스터드란을 보실 때 이제 드래곤플라이나 사이슨 캐피탈과 같은 정말 짱짱한 VC 라운드도 돌았거든요 총 500만 달러의 규모를 투자받는데 성공한 프로젝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파트너십도 이미 살펴보시면 아직 TGE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르나 카브나 애니모카 브랜드와 같이 정말 짱짱한 파트너십도 가지고 있는 꽤 유망한 프로젝트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과 파트너십을 진행 중인 X 프로토콜에서 현재 노드 화이트 리스트와 세일을 앞두고 있거든요 저희 블록미디어에서 한국 코인 투자자 분들을 대상으로 티어 1, 2, 각 100개씩 화이트 리스트권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X 프로토콜의 노드 이름은 사디언 노드입니다 사디언 노드를 돌리시게 되면 KICK이라고 하는 X 프로토콜의 메인 토큰을 이제 리워드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KICK 토큰은 전체 토탈 서플라이가 80억개이며 그중에 20%인 16억개가 노드 보상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를 수령할 수 있는 노드는 총 17만 5천개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노드는 티어 1과 티어 2 두 가지인데요 티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구매 가격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티어 1의 가격이 제일 저렴한 0.05 이더 현재 가격으로 하면 130달러 정도에 달하고요 티어 2의 가격이 약 0.05 7호 이더리움입니다 현재 가격으로는 한 180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해서 리워드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것은 스프러토콜 측에서 전사한 미래 밸류에이션에 따른 경제적인 노드 유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KICK 토큰의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은 노드가 가동될 수 있게 설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이제 4년간 80억개의 토큰이 전부 다 유통되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이제 그 희석 가치가 몇 달러 이상일 때 어떤 티어의 노드가 이득이 되느냐를 살펴보실 수 있거든요 제공드리는 티어1과 티어2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티어1을 받으셔서 4년 전부 노드를 돌리셨을 때 토큰의 FDB가 700만 달러를 넘으면 티어1을 돌렸을 때 받는 이득이 25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 가격이 135달러였기 때문에 약 20% 조금 안되는 수준의 이득을 받으실 수 있으신 거죠 이처럼 현재 티어1은 가격이 제일 싸기 때문에 그 손익 분기점을 넘는 지점이 매우 가깝습니다 국내 게임 프로젝트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믹스는 FDB가 약 4억 8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넷마블에 있는 마블엑스 같은 경우는 약 7천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위믹스까지 간다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마블엑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지 않지만 티어1을 하나 4년간 돌리셨을 때 얻으실 수 있는 이득이 약 600달러에 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상적인 가격 설정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 이득이 0원이 되는 그 모든 티어의 노드가 돌아갈 것이라 가정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알파가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이후에 이제 이틀 뒤에는 퍼블릭 노드 세일이 이뤄지거든요 이제 화이트 리스트 이후에는 이제 이틀 뒤에 퍼블릭 노드 세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갑당 10개의 노드만 최대로 구매하실 수 있지만 퍼블릭 세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판매 총량이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비해서 약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노드 스트럭처 맨 아래에 보시면 베스팅란이 있거든요 베스팅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드를 가동하실 때 그 받는 보상이 베스팅이 있습니다 만약에 10개를 이제 받으셨을 때 그 중에 25%는 이제 받는 즉시 인출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50%는 이제 두 달 뒤에 인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세 달 뒤에 비로소 그 받으신 리워드의 100%를 인출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화이트 리스트에 당첨되시면 티어 1 과 티어 2 각각의 이제 0.05 그리고 0.0575 이더로 구매하실 권리를 가지시게 됩니다 노드를 구매하신 이후에 직접 노드를 돌리시기 위해서는 아래 보시는 하드웨어 리카이먼트 라는 이제 다음과 같은 하드웨어 사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 사양이 절대 허들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남는 노트북으로 충분히 돌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신 킥토큰은 엑스프로토콜의 메인넷에 기본이 되는 토큰으로 활용됩니다 각기 온보딩된 게임과 그리고 자유롭게 토큰을 변환하고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아니면 엑스프로토콜의 독자적인 시스템 엑스스코어 등과 같은 곳에서 이제 받으신 킥토큰과 포인트 등을 활용하여서 각 게임별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엑스프로토콜 측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노드 화이트 리스트 같은 경우는 24일 정후 12시까지 추첨을 받고요 그리고 결과 발표는 8월 27일 밤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준비한 화이트 리스트 세일은 각 지갑당 10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준비해 드리는 건 어렵고요 화이트 리스트 세일 이후에 진행되는 퍼블릭 세일은 이제 구매 제한이 존재하지 않지만 각자 원하시는 분들은 엑스프로토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디언 노드는 이제 NFT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구매하시고 나서 1년 뒤에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드 리워드뿐만 아니라 이제 슈퍼체인과 베이스체인 자체가 이제 레이어 2이기 때문에 시퀀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디언 노드를 가지고 계시면 이 시퀀서 피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엑스프로토콜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사디언 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토큰 에어드랍 같은 것들도 충분한 혜택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불미 구독자 분들이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유튜브 설명란 및 댓글 링크에 있는 구글 폼에 접속하셔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메일 주소와 텔레그램 아이디 그리고 지각 주소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취합하고 추첨한 뒤 결과 공지와 엑스프로토콜 재단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해당 지갑이 이더리움 레이어2 베이스 체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더리움 지갑 주소와 동일하게 나오지만 베이스 체인을 꼭 개설하셔야만이 노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노드를 통해서 이제 리워드를 수령하거나 시퀀서 피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 당첨되시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지갑 뿐만 아니라 베이스 체인을 등록하셔서 그것이 동시에 등록되어 있는 지갑 주소를 제출해 주셔야만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꼭 불미 구독자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제가 꼭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블록미디어 박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